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아파트 기준으로 올해와 같은 69%로 결정했습니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데요. 공시가를 시세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현실화율을 적용하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동결하기로 한 거죠. 오늘 발표된 공시가 현실화율과 함께 부동산 시장 동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을 내년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왜 공시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공시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에 한 3,400만 개 필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표준지 공시가가 있고 개별 공시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 공시가는 50만 개 필지를 감정평가사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 공시가의 가격을 매겨서 1월 1일자로 공시를 하는데 이 개별 공시가의 법적 성질이 과세에 있습니다. 과세. 개별 공시가를 매기는 이유가 과세를 하려고 매기는 거거든요. 세금. 이게 올라가게 되면 재산세를 비롯해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까지 67개 종목이 올라가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이 한 7가지 종목 상속세 증여세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불구하고 공시지가만 계속 현실화를 주장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생활에 부담이 가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후보 시절에 이거를 현실화시킨 걸 좀 늦추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아파트 같은 경우는 72.7%인가요? 그 정도 올리기로 되어 있던 걸 69% 내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 선언에서 동결하겠다.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단독주택도 올해는 60.4%로 올라야 되는데 53.6% 내리고 내년도 역시 53.6%로 그냥 동결하겠다. 물론 토지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습니다. 65.5%인데요. 금년도 현실화율이. 이걸 내년도도 65.5% 내리겠다. 동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는 재산세가 일단 동결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도 올라가야 되는 현실화 때문에 부담이 가는데 이것도 동결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미 원래는 공시가 현실화를 올렸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무거울까 봐서 2020년 수준으로 올해를 낮췄는데요. 그 낮춘 수준을 내년에 그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실화율이 조금도 올라가지 않는 거네요. 아는 거죠. 그래야 되면 부동산 가격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2021년도에 많이 떨어졌는데. 이 세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개별 공시지가로 매기는 재산세. 재산세.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취득세도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돼 있지만 실제 실거래가가 너무 낮을 때에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건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그럼 지방세수가 줄어들 수 있죠. 두 번째는 양도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국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세가 또 역시 줄어들게 되겠죠. 금년도에 동결되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거 말고도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가 사실은 국세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반은 지방세로 돌려주고 반은 국세로 활용합니다. 이것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신 뒤 보유세 부담이 2018년도에 4조 5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것이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6조 7천억입니다. 1조 5백 이상 올랐죠. 또한 종합부동산세도 4천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지난해 4조 1천억이니까 10배 가까이 올랐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세 부담이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가계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걸 좀 낮춰주기 위해서 이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동결하는 겁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 매기는 기준의 공시가격이 올해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됐고 내년으로 동결되면 올해 동결됐기 때문에 곧 종합부동산세 올해 고지서가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겠네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가격도 떨어지고. 그런데 현실화율이라는 게 지난해의 1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현실화율 90%면 9억을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그 10억짜리가 올해 9억 됐다면 9억에 대해서 역시 또 퍼센트가 낮춰지니까 지난해보다는 낮아지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적용은 6월 1일 기준입니다. 6월 1일 기준.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다음 달에 고지가 될 텐데 지난해보다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좀 낮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토론을 했지만 세수 펑크가 올해 60조 가까이 된다는데 이 정도 세수가 이 부분에서 세수가 많이 주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정부는 세수가 좀 줄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가주택, 종합부동산세를 6억 원 이상이면 다주택자로 보고 종합부동산세에 몰렸는데 이게 다시 또 9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1가구 1주택자도 11억에서 12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12억 이상 되어야 종합부동산세 내는데 이 가격이 공시가격입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낮아지거나 시세가 낮아져서 공시가격이 낮게 평가되면 이 세금도 적게 나오게 되죠. 그러네요. 원래 공식과 현실화 로드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세금부담이 많으니까 2020년 거를 일시적으로 적용을 했고 내년도 일시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다시 짜기로 원래 정부가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은 그러면 다 팽개친 겁니까? 그건 아니고 다시 연구를 하겠다고 한 게 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어제 공시가와 관련돼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지금 로드맵 자체를 다시 수정해야 되겠다. 원래 계획은 이제 이게 35년도까지 시세에 90%까지 이렇게 적용하기로 되어 있던 겁니다. 90%까지. 그리고 40년도까지는 80%. 그리고 현실화열이 전면 재검토하는 걸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금액도 낮아지지만 재검토하게 되면 아마 원점으로 돌아가서 인상률을, 현실화율을 재검토하게 되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나. 그러면 현실화율에 대한 논란이 많으니까 달성 목표가 아까 아파트 기준으로 2035년에 시세의 9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90%를 조금 낮추고 달성 시점보다 늦추는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고 전면 재검토한다 그러면 로드맵을 우리는 만들지 않겠다. 만들지 않는 건 아니고 다시 짜는 것 같습니다. 시세 변동에 따라서 공시가가 변동률 적용돼야지 시세는 떨어지는데 공시가는 한 번 발표하면 1년 동안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시세는 1년 동안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전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공시가격이 아파트가 10억을 평가했는데 시세가 지난해처럼 이렇게 한 10% 이상 떨어지게 되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되면 역전적인 현상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너무 시세 반영률을 90% 이상 높게 하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거나 하락될 때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시장 가격에서 세금을 매길 때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지금 현재 60%를 조회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조정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래해왔는데 지난 정부가 이걸 또 올리고 시세도 시세 반영도 올리고 두 가지를 동시에 올렸기 때문에 조세 부담률이 너무 커졌던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공시가 현실화율도 올라가고 두 가지가 다 올라가니까 세금이 2배, 3배 이상 뛴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네요. 예를 들면 2021년도에 8월 달부터 금리가 올라갔는데요. 금리를 올리기 전에 한 해 동안에 19.05%가 올랐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오히려 거꾸로 18% 정도, 18.61%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 폭을 따지면 3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화율 자체가 19.05% 올랐을 때와 마이너스로 18.61% 떨어질 때의 갭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19.05%일 때의 현실화율 90%라고 하면 거꾸로 18% 빠질 때 따지면 역전되버리죠, 금액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시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고 볼만의 목소리가 높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변동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정부가 다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취지는 정부가 국민들의 부담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있었잖아요, 오늘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해가 다 되고 나서 다시 전면 재검토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뭘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하락할 줄 몰랐었던 거죠. 지난 5월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제 오른 가격으로는 2, 3%밖에 지금 안 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워낙 많이 하락을 했고요. 또 경기가 점점 안 좋아져서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높이 올라갈 거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부가. 그래야 되면 지금 가격에서 공식가를 현실을 높여놓으면 향후에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걸 문제 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6월 1일이요. 그래서 7월에 원래는 토지분이 나오고 9월에 건물분이 나오는데 최근에 합쳐서 2분의 1씩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데 재산세가 나올 때에는 작년도 거를 적용했기 때문에 하락률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어요. 지금 더 많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전 공식가 기준으로 낸 세금은 또 많이 내는 듯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금년도에 7월과 9월의 재산세는 공식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냈다고 봐야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시세 반영률을 낮춘다고 해서 낮춰서 적용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2021년도 이제로 돌아간 겁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게 적용하게 되면 지금 거를 평가하게 되면 낮은 가격에서 평가가 되니까 시세 반영률을 낮춰놔도 혹시나 가격이 올라갈 때 문제가 없는데 시장 환경이 안 좋아져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과히 낮은 가격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네요. 그럼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에서 정부가 지금 동결하기로 한 내년 공시가 현실화를 곱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연말 가격에다가. 연말 가격에다가. 현실화를 곱한 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격을 곱해서 또 세율을 곱하죠. 세율을 곱해서. 그러면 세금이 나오죠.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도 올해보다는 현재의 부동산 시세라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보다는 세금이 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저 현실화율이 평균적 현실화율이에요. 아파트나 단독에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방으로 갈수록 토지의 현실화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농지나 임지 같은 경우, 산지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도 50% 이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의 토지가 현재 CG로 나오는 건 65.5% 나오지만 농지 같은 경우가 조금 높아버리면 열심히 농사 지어서 수익도 못 내는 판인데 세금 내고 남는 게 없게 돼요. 아파트의 경우도 지금 현실화율 69%지만 가격대에 따라 조금 다르죠, 아파트도. 그렇죠. 저게 어느 아파트는 좀 더 높고 어느 아파트는 낮거든요. 비싼 아파트는 조금 현실화율이 높고 그러니까 조금 다르니까 본인의 현실화이 어느 정도에 해당된지는 좀 정확하게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평균적 현실화율이라고 봐야죠. 평균적인 현실화율 69%가 일단 올해 동결됐고 낮아졌고 내년이 그대로 올해를 간다.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아까 집값이 올해 5월에 한 2, 3% 정도 오르고 요즘 좀 안정되고 있죠. 요즘 어때요? 5월 달 둘째 주부터 올랐는데요. 올르기에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부터 올랐습니다. 어떤 지역이시죠? 강남 제일... 지난 1월 3일 날 25개 구, 서울 25개 구구를 투기과일지구, 투기지역, 조정지역을 해제했는데 규제된 지역입니다. 규제. 서초, 송파, 강동, 그 다음에 용산이 규제 지역부터 올랐습니다. 규제 지역. 네. 그런데 규제 지역은 대출이 어렵죠. 그렇죠. DSR 적용해서 30% 이상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부터 조금씩 조금씩 오른 게 0.01%부터 올랐어요. 현재 많이 오른 지역이 지금 제일 많이 올라야 성동구 같은 경우가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그러면 하락 대비 상승은 거의 미미한 상태거든요. 아직도 가격은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수도권이 오르고 또 지방까지 올랐는데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면서 고유가, 고한율도 있지만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융제를 받고 집을 산 사람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고 세종시가 먼저 내리기 시작했고요. 또 인천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대전도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25개 중에서 노원구나 도봉구나 강북구, 노동강 지역이 좀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또 관악구나 고로구가 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규제 지역들은 어떨까요? 규제 지역은 아직도 강북합산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매물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매물이? 매물이 드러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러겠죠. 수요자가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살 사람이 없다, 준다. 또 하나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분양이 5만 9,800가구 정도 됩니다. 아직 6만 가구 가까이 되었는데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가가가 차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분양가는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의 분양가도 높으니까 계약을 안 하고 미분양이 발생해서. 지금 건설사들이 자고 최근에 이자 후불제 또는 무이자까지도 분양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이 좋은 데는 현재 분양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한때 미분양이 심각했다가 조금 잠잠해지는데 다시 미분양 문제가 좀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요. 미분양 주택이 정부가 발표한 양 6만 가구 정도가 3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의 미분양을 말합니다. 비아파트 부분은 통계 안 잡혀 있어요. 비아파트 부분까지 따진다면 한 8, 9만 가구 되지 않겠나. 특히 최근에 전세 사기 사건이 대개 비아파트 부분은 빌라 다세대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져서 미분양이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한 8, 9만 가구 정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한 9만 가구, 10만 가구 넘어서면 일단 자금 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건설사가 유동성 위기에 모일 수 있고 분양이 되어야 EPF 이자나 원금도 갚고 또 건축비 조달도 했던 걸 갚을 텐데 이걸 못 내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건설사의 자금 압박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행이 지금 상당히 컸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도 쉽게 내릴 수가 없다고 봐요. 거기에다 중국의 비고위화를 비롯해서 헝다그룹이 위도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무역 시장에서도 중국이 만약에 어려워지면 우리 전체 무역 수출 시장의 20%를 차지합니다. 이 무역 시장도 안 좋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내수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타격을 받지 않겠나 이런 거죠. 수출 시장이 줄었는데 수입 시장은 더 줄었어요. 그래서 6월에 우리가 11억 3천억 달러 흑자를 받거든요. 누적적으로 오다가 계속 흑자를 보다가 지난달에 35억 달러 흑자를 받습니다. 이게 불향형 흑자예요. 수입이 줄었는데 수출은 더 줄었어요. 이거는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는 내수 경제가 안 좋아서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잘 팔리면 수입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수 경제가 어려워지면 부동산 시장도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도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를 내릴 수 없고요. 빨라야 내년 하반기 말쯤 되지 않겠나. 그러면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 부동산 시장은 어려울 수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금리를 낮춰주기 전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내년 상반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매물은 좀 드러나고 수요는 약하고 그래서 시장은 조금 하향, 하방 쪽으로의 기운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금리 인상에 따르는 여파,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 자금을 줄이기 위한 긴축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는 미약 하나마 더블 딥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더블 딥. 떨어졌다가 잠깐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리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의 더블 딥. 지금 그 더블 딥의 어느 순간인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내려가는 시점이라고 해야 돼요. 두 번째 내려가는. 그러니까 더블 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얘기네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빠질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아무래도 지역에 따라 차이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약세를 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 공식과 현실화율 내년 부동산 시장 건반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은b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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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